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10월 19일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간밤 이뤄질 제론 파월 연준 의장의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기조가 옅어지면서 11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소매 판매를 비롯한 소비 지표가 견고하게 나오고 중동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물가 불안에 국채 금리가 다시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증시와 디커플링되는 미국 국채의 경우 10년물이 장중한대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인 4.98%를 터치했고 2년물은 5.22%를 기록하면서 2006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골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격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 안전자산인 골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귀금속 시장에서의 FOMO 심리가 관측되고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실제로 금 가격은 지난 12개월 동안 18% 이상 급증하면서 벤치마크 지수인 S&P500의 수익률을 상위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로이터가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석유 관련 제재는 거의 즉각적으로 풀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6선에서 일주일째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에 8월 경상수지가 전월 대비 증가한 280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나온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자의 김희성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미국 3대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증시에는 지금 다양한 상승도 하방 압력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기업 실적과 구체 수익률의 상승 지속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글로벌적인 중동지역의 분쟁 악화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과 글로벌 이슈 속에서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시장의 추심 파악하고 방향성까지 체크해가는 그 전략 오늘 방송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네요. 2.8전쟁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2주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라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나마 좀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작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비하면 나름대로 3대 지수가 미국 3대 지수가 나름대로 선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지수는 조금 저 상태가 안 좋은데 연말이 얼마 안 남았죠. 벌써 두 달 반이 남았습니다. 아까 앵커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벌써 참 세월이 유수와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 2.8전쟁이라도 좀 울어 전쟁은 뒤로 하더라도 2.8전쟁이 빨리 좀 끝이 나서 끝이 나서 연말에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잠을 좀 늦게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새벽 1시에 또 바오르 장 연설이 있죠. 결국에는 새벽 1시에 또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블랙아웃 기간이죠. 11월 1일 날 FMC 전에 연주연도 이번 주에 계속 연이어서 바란들을 하고 있는데 약간 조심스러운 바란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어떻습니까? 좀 늦게 주무시더라도 천명이 오늘 내일까지 투자 전략을 확실하게 꼼꼼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추익 내서 안정적으로 또 주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 많이 해왔으니까요. 내일 또 마지막 하루를 한 주를 정리하는 그런 또 날이니까 심축 분석해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천명마스터님과 함께하면서 지금 시장 정확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서 천명마스터님 시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방향성까지 체크해 볼 예정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도 단타 전략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천명마스터님 계속해서 시장 속에서 큰 수익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단타 전략 함께 하시면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큰 수익 내어가는지 그 모든 힌트와 팁까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만 입장할 수 있는 노란 독방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오일과 골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미국 3대 지수는 지금 상승 출발하는 모습. 파운드와 유로 같은 경우에는 좀 빨간 불 켜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나스닥 차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분봉 차트입니다. 일단은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22시 32분 시장 상승 출발을 했고요. 일단 상승 출발은 했지만 상승 출발 이후에 장대 은봉들이 나오면서 프리장에서부터 이어가던 상승폭을 지금은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빨간 불 켜고 있고요. 0.14% 상승하면서 15,045달러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22시 44분경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 저점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횡보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다시금 상승 출발할 때 그 모습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까지 여러 양봉들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월 연설을 앞두고서 시장 조금 관망하는 모습도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시장에 체크가 되고 있고요. 너무 많은 매수제, 너무 많은 매도세도 몰리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보압권에서 상승을 하더라도 광보압권에서 유지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채금리의 급등은 굉장히 시장에서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무려 2007년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모든 이슈들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오늘 단타 전략과 중장기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크루도 오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77% 하락하면서 86.61달러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개장 전에도 좀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었고 개장 시작할 때쯤에는 장대 은봉이 나오면서 하락폭 더 키웠던 오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2시 33분경 최저점 86달러선 부근을 기록을 하고 나서 다시금 좀 올라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 전환은 좀 어려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상승 하락분에 대한 모습만 조금 더 줄여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2시 33분경을 기점으로 해서 22시 45분까지는 쭉 장대에 양봉이 나와주면서 조금 올려주는 모습 이 하락폭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다시금 좀 실시간으로 이 부분을 조정받고 있는 모습까지 이 일분봉 통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슈가 있었죠. 로이터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치를 즉각 허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발표되면서 지금 오일 좀 다시금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도 함께 확인이 되지만 하루 오르면 하루가 내리고 하루 오르면 하루가 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종가 기준으로 점차적으로 10월 초반에 비해서는 점점 좀 마지막 종가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어렵고 방향성 잡기 어려운 시장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전략 통해서 함께 시장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골드도 보시죠. 골드 현재 0.14% 하락하면서 1965.5달러, 1965.9달러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대응이 어렵다고밖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압권을 기준으로 상승, 등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작은 파동들이 실시간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양봉과 은봉, 혼조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확히 매수, 매도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모습 보여주면서 상승도, 하락도 큰 폭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 안전 같은 선호도가 올라가고 귀금속 시장에서의 FMO 심리까지 관측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대응하기 어려운 골드 같은 경우에 우리 마스터님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패턴으로 분석하고 계시는지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현재 0.3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일단 달러인덱스가 역시나 높은 강달러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유로 이슈와 함께 0.37% 상승하면서 1.0601 공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조금 더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시 41분경에는 1.0607 공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유로 FX, 유럽 관련 이슈까지 우리가 파악해야 할지 잠시 뒤에 모든 이슈와 전략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개장 이후 모든 이슈들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천명 마스터님만의 단타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의 단타 전략과 상품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스닥이 되겠죠. 나스닥인데 참 계속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조금만 10분 빨랐더라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상당히 애매한 구간에서 제가 오늘 단타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주어진 저한테 시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번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화면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전역적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늘 강의 내용이 또 거기 있을 텐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주식을 지금 하시는 분들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했든 주식이 됐든 해외 선물이 됐든 파생이죠. 정의 따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캔들하고 2평선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매매하는데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22, 30분 미장이 열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일단 영망치가 나아졌죠. 윗거리가 상당히 많이 달랠 때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여기 위에서 밑으로 끌어내린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어떻게 했든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입가를 먼저 드리고요. 15,060에서 15,070가 오늘 저항대다.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기준대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렇죠? 1차 우리가 15,040에서 일단은 입청을 한번 해보시고요. 한 80틱 정도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15,040이 뚫리면 어떻습니까? 15,020까지도 한번 우리가 열어놓고 가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오늘은 짧게 가실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1시에 빠올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어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향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왜. 아까 9시만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나왔어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의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여전히 마저 떨어졌죠.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직장 나가면 큰일 나겠구나.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거 영어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탄탄한 노동노 시장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안 내려놓냐 이거죠. 빠올 의장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짧게 전략을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 잠깐 내리고요. 자리에 옮겨서 여러 가지 시향적인 거 디테일하게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이 방송 통해서도 계속해서 큰 수익 안겨주시는 천명 마스터님. 오늘 역시 단타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략으로 단타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진입가 부근은 15,060에서 15,070 부분에서 저항대가 확인된 후에 입에도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차로는 15,040포인트 이 80틱 부근에서 입절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근 이후에는 2차로는 15,020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제시해 들은 이 단타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낮상 단타 전략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 외 주요 상품들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오늘 낮상 단타 확인한 이후에는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이후 앞으로의 방향성과 내용 또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방향성 가지고 대응해 봐야 할지 낮상 중장기적인 전략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마스터님 낮상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어떤 방향성 가지고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제 2.8 전쟁 때문에 우리가 상처 생각했을 때 작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줬죠. 이것도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나름 선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죠. 자, 그러면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를 쏘나이가 오면 피할 때도 있어야 되죠. 그게 현명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식을 일단 홀딩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파생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우리 시청자들 이해를 정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파생이 강력한 해치 수단입니다. 해치. 자, 해치라는 건 뭐예요? 자, 주식은 뭡니까? 그러니까 수식은 우상행 할 때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파생은 위아래는 매도든 매수든 우리가 수익을 양방향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매도일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 주식을 모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계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 천명이 27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이런 시향적인 측면들, 기술적인 측면들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따 강의 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지와 정황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지와 정황을 모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없고요. 얘가 왜 올라갔을까? 왜 얘가 이 지점에서 내려갔을까라는 거를 그냥 내동매매가 되는 거죠. 얘가 왜 올라갔지? 얘가 왜 내려갔지? 자,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차트는 분명히 그 근거 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답을 제가 오늘 좀 드릴게요. 자, 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이 차트를 보는 분봉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1분봉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5분 뭐 다양하죠. 자, 근데 지금 제가 딱 보는 거 60분봉을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60분봉으로 어떻게 돼요? 자, 여기가 14일 정도 돼요. 여기서 한 번 지지를 받아줬죠. 네. 그다음에 17일, 18일 요소에서 지지를 받아줬죠. 자, 여기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 라인 자체가 제가 집중적으로 라인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는 더 이상 안 내려가겠다는 건 오늘 최후의 발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오늘 19일 보면은 자, 14937에 대한 저점이 15,000을 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답이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인을 돌파를 한다. 그럼 새벽 1시가 되겠죠? 그럼 오늘 상승장이겠죠? 자, 여기는 돌파를 못하면 어때요? 오늘 하락장이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맥스 내려간다면 14,000, 저가 근처가 될 거고 올라간다면 올라가도 상승부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왜? 기업들 실적적 발표가 여태까지는 좋은 것도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어땠어요? 자, 순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왜? 그럼 뭐 더 잘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너무나도 저가로. 이제 제거를 소진하다 보니까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게 이제 라스닥의 하락세를 유지를 시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향적이기가 제일 중요해요. 시향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보시지만 그걸 보시고 나서 차트로 들어가서 어디가 지지를 받고 어디가 저항을 받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죠. 여기는 올라가고 내려갔던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1시까지는 상당히 변동력이 클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짧게 짧게 해서 수익을 내시고 아니면 새벽 1시까지 매매를 안 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그런 어떤 전략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수익을 내겠다는 건 오늘 리스크가 상당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단타에 이어서 중장의 방향성까지 함께 정확하게 파악해봤습니다. 천명 마스터님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시장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지금 시장 또 우리 국내 증시 또 미국 증시 대응하시는 분들 어렵고 힘들다. 또 글로벌 모든 리스크와 지정확정 리스크까지 시장 더욱더 어렵게 한다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과 하락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과 어려움 속에서도 큰 수익 함께 이어갈 수 있는 해외 선물. 우리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 시간 이용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품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차트 함께 보시죠. 골드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22%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 지금 계속해서 보압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골드 오늘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오늘은 관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을 제가 먼저 시향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터지면 안전 자산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국채하고 그 다음에 골드죠. 그런데 지금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하고 골드는 반비례 관계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골드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하락 중인데 골드도 지금 하락 중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달러는 위험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중국 애들이 또 골드를 좀 많이 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해줬죠. 어제 지금 보니까 10월 13일 날 3%가 넘는 엄청난 장대 양봉. 보기 드문 장대 양봉이죠. 정말 보기 드문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도 거의 1.7% 정도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2평선이 일단은 이게 중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여기를 완전히 벗어나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 상승으로 일단 전환이 시작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왜 지금 약세로 돌아섰느냐. 어제 너무나도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중장기 2평선을 돌파한다는 건 상당히 이게 마지노 노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는 못 벗어나겠다.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봤을 때 오늘은 상당히 보악거래에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고 또 상을 보더라도 오늘 갭 하락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갭 상승이 된다면 제가 오늘 매수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갭 상, 갭 하락 딱 중간에 지금 벌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또 어떻게든 캔들 형태의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별형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원면이 따지면 또 역망치 어떤 그런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MACD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상파가 맞아요. 각도가 되게 엄청나게 꺾이고 있죠. 그다음에 아랫사이도 신호 강도 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봉상으로도 강력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35도 각도가 나오면서 골든크로스가 지금 나와줬어요. 그래서 60 돌파하고 240까지 돌파했어요. 이제 마지막 121다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로 보더라도 상승이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한 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죠. 장이 끝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상승으로의 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관망을 하시면서 새벽 1시간에 핫 이슈가 됩니다. 똑같은 거.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또 희한한 게 또 있습니다. 지금 또 희한한 게 요 근래에 또 그런 게 있어요. 골드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골드가 올라가면 3대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반복을 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걸 또 잘못 해석을 해보시면 어제 골드가 내려갔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르게 간다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국채금리하고 달러인 데스 이꼬르 관계인데 어떻습니까. 국채금리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아까 저 앵커님 말씀 특히 염려가 되는 게 30년 모래에요. 30년 5% 때 벌써 완전히 안착을 해봤어요. 그럼 달러가 올라가고 달러는 또 안 올라갔네요. 그런데 달러도 지금 희한한 게 뭐냐. 106대 초중반대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노 도선이 106을 달러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이슈가 해결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골드는 맛이 별로 메리트가 없는 상품이 전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니까 골드는 어떤 여러 가지 시한적인 측면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골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이렇게 오늘 골드는 관망으로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정확한 상품들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전략 세워야 할지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 세우고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이 시간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이후에 저희는 5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죠. 5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란들 켜고 있죠. 0.7%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5일에 대한 전략도 오늘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5일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으로 볼까요? 이것도 외람된 얘기는 값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관망을 좀 하셔야 되겠대요. 관망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골드하고 5일은 정말 보수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5일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에 전쟁이 일단 터지고 나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얘가 막 흔드는 게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5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알고 싶으면서 어떤 투자를 좀 가져가고 싶었다. 그러면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제가 시향적으로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일봉산업 보더라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자고요. 일단 파동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파동을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9월, 8월 거의 말 정도가 되겠죠. 말 정도에 일단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줬어요. 이때만 해도 오펙의 어떤 이슈를 제기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라든지 사우디가 감산의 연말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상승으로 1파가 나아줬어요. 1파가 나아줬죠. MNCD도 여전히 1파가 나아주는 상황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9월 말 정도가 되면서 은봉이 만들어져, 영망치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2파가 만들어졌어요. 2파가 만들어졌고 현재 2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파가 진행했는데 6시 2평선이 단기 변동 라인이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MNCD가 역으로 따져서 뭡니까? 매수의 어떤 시그널이 나아준다면 2파가 끝나고 3파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9월 말 정도가 95달러였단 말이에요. 5달러였는데 95달러까지 이상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상승 조정파가 다시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어차피 오늘하고 내일이 이틀이 남았죠. 이틀이 남았는데 2팔 전쟁이 이번 주에 어떤 제기가 돼서 확전이 된다면 여기 90의 달러가 데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가 결국에는 변동 라인이 되겠어.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95달러까지 날아가면서 상승 조정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지금은 2평선상도 보더라도 이게 거의 2평선들이 수렴이 지금 돼 있는 구간이에요. 그만큼 세력가들이 어떻습니까? 영어로 따지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90달러를 좀 보시면서 좀 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봉상으로. 그다음에 분봉도 한번 볼게요. 분봉도 한번 보셔야 되니까. 오늘 저는 5분봉으로 옵니다. 5분봉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든 6시 지나고 나서 상승으로 일단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이란이 추가 제재. 물론 베네수엘에 대한 좋은 긍정적 이슈도 있었지만 이란이 이스라엘까지도 제재를 하자. 그런데 이란하고 이스라엘 자체가 전 세계 물동량을 그렇게 자지우지할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란이 만약에 확전이 돼서 호르무즈 해업이 있죠. 전 세계 물동량 20% 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해업입니다. 거기는 만약에 차단을 해버린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순식간에 워낙 변덕이 크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순식간에 90달러 훌쩍 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예의주시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매매를 하시지 않으면 상당히 애를 보니까 짧게 단타 매매를 가져가 있다. 그런 전략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더 시향적인 측면을 보시면서 매매하실 것을 강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5일 관망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해외섬을 매매할 때 있어서 정말 시장 매일매일 어떤 이슈 실시간으로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전부 다 좀 알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건 어렵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오늘 천명 마스터님과 방송 통해서 그런 이슈들 앞으로의 방향성 정확하게 짚어볼 예정이고요. 매일매일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노란톱방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10월 20일 금요일 내일이죠.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방송 또 그 외의 방법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나에게 부족했던 점, 내가 궁금했던 점까지 실시간 질의응답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우리 어떤 내용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 연준 베이지북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FMC가 열리기 한 10일에서 15일 전에 공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백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FMC 회의의 결론이 나오는 백데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연준 베이지북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면 이제 11월 1일 날 FMC 회의가 있죠. 지피직이면 백전백슴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이지북을 심층 분석을 해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 11월 2일 전 남은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죠. 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미리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후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원활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강연회 때 연준 베이지북 심층 분석을 또 해드리고 또 이제 금리가 핫 이슈죠. 여기에 또 맞물리는 게 이제 금리입니다. 전쟁 이슈 때문에 지금 왔다리 좀 갔다리 하고 있는데 거기 말하면 추가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내일 뭐 좀 바쁘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이니까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톡에 또 들어오시면 상세한 얘기를 또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내일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정확하게 짚어주신 천명 마스터님 연준의 베이지북 심층 분석으로 내일 함께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내일 함께 진행 가능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천명 마스터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여기까지 우리 천명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수익률까지 함께 체크해 보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나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항상 천명 마스터님 방송 보시면서 단타까지 함께 체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 관계없이 항상 안정적으로 큰 수익 내주고 계십니다. 기간에 오랜 경력과 노하우 우리 시청자분들과도 항상 아낌없이 나누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가장 먼저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이 가능했는지 그 전략과 비법 내용 먼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자, 이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저의 27년의 노하우가 당긴 그런 기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 제약성이 있고요. 자,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기법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무료 강의도 해드릴 테니까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 말씀 꼭 드린 기법 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 보시다시피 매일, 매주 제가 목요일날 방송 출연합니다. 뭐 다른 훌륭한 전문가님들도 다 마스터님도 계시지만은, 그렇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마스터님은 모르겠고 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스터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안정적인 어떤 이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주는 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안정적이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야 되는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증거. 보시다시피 나스닥 같은 경우에 5704T. 자, 이거는 이제 수익하고 단타 매매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뭐 등등이 여러 가지도 있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도 마탕합니다. 뭐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수익을 잘 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든 뭐 저는 또 두 번째 주에 연속적으로도 수익을 냈고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도 여전히 저는 연속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더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뭐 아직은 더 10월달이 아직 더 남아있기 때문에 더 봐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제가 3월부터 서울경제TV 방송에서 매매일치 현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3월부터 현재 10월까지 단 한 주도 저는 안 좋은 결과를 만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컨디션이 아닐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밤 늦은 시간 여러분들 참 피곤한 거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했든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뭔가 재테크로 좀 꽃길을 걷고 싶잖아요. 그럼 꽃길을 걷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꽃길을 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중하셔서 들어오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전까지 분명히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꽃길을 다시 걸을 수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해외 선물 통해서 큰 수행되고 계시는 천명마스터님입니다. 많은 분들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실 텐데요. 우리 어떻게 천명마스터님께서 큰 수행되고 계시는지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략 들어볼게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나스닥 할 때 지지저항선을 참 권했죠. 처음에 파생을 임무를 하시면 주식을 임무를 하시는 분한테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자, 몸에 잘 드는 약일수록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쓰죠. 안 넘어가죠. 그런데 먹어야죠. 왜? 안 먹으면 빨리 안 낫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모든 우리 인생살이가, 모든 공부 있잖아요. 학원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자,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를 극복할 때 어떻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 방송을 모르고 시청해서 간절하게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직관적이고 단순한 거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왕 하는 공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 스스로가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자. 그게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 천명의 강의가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론은 뭐냐? 자, 박스권 매매. 자, 초보자분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두렵죠. 워낙 변동비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 매매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저도 한 옛날에 27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있잖아요. 뭐 재미가 없어요. 뭐 수익도 잘 안 나고. 자꾸 손실만 보고. 그다 보니까 돼요. 자꾸 사람 가슴이 좀 쫄보가 된다는 거죠. 좀 심약해진다는 거죠. 자, 그게 언제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못해요. 어떤 분은 우왕, 청심환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자, 오늘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높은 수익을 좀 내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오늘만큼은 제 기법을 보시면서 박스권 매매를 한번 탈출을 해보자. 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다시 본격적으로 기법 강의를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박스권 매매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화면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 하나 갖고 해야 되고. 뭐 노트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니터를 다 여기 1분봉 띄워놓고 5분봉 띄워놓고 등등 몇 가지 띄워놓은 차트를 막 보여요.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없어요. 추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계속 박스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뭐 추세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얘가 얘도 여기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럼 뭔가 지지로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박스, 이거 차트가 작으니까. 아, 차트가 작아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화면을 봐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말이라고 보면 돼요. 말, 우리 옆에 딱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거는 핑계입니다. 돈을 버는데 어떻습니까? 투자를 해야죠. 자, 전제탄은 나 총 들고 나가야지. 새 총 들고 나가면 어떡해? 죽잖아요. 나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구는 가져갈 건 가져가면서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강조드리지만 자, 이 차트는 머릿속에 잊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겁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앵커님이 딱 보셔도 되죠. 딱 보셔도 되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봐야 될 차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제 보기라는 건 이제 눈이 나쁘다는 건 핑계입니다. 이거는 캔들이 작지만 뭔가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사면보기를 250으로 해서 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전일 거하고 오늘 거, 현재. 전일 거하고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지가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위에 제가 첫 번째 선을 딱 걷어놨어요. 걷어나보니까 자꾸 안 올라가요. 그렇죠? 안 올라가죠. 약간 천장처럼 올라가지가 않는데. 그렇죠. 안 올라가잖아요. 은봉이 나오잖아요. 영망치가 나오고.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그러면 오늘 여기가 강력한 어떻게 돼요? 고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밑에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가보니까 지금 이게 현재 버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거고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장떼 양봉이 나오더니 장떼 양봉이 나왔어. 자, 과거로 한번 앞으로 가보자고. 여기에 딱 이런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근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뇌동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기술적으로 정확히 나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또? 자,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갑자기 내려오는 것 같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매도로 갈 거야. 여기 들어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타기를 하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자, 여기 지지를 또 받고 있잖아요. 왜 지지를 받나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니까 뭔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다 근거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아침장일 거예요. 자, 여기서 지지 받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보니까, 전에 보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근거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봤어요. 이런 근거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청자님이 매매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겠죠. 자, 시향은 둘째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정확히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지 정황선을 걸어놓고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어차피 여러분들 수익을 물론 많이 내면 좋잖아요. 많이 내는 게 좋은 게 좋은데 내동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정확히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매매를 하는 거하고 올라갈 거야, 이쯤 오면 내려갈 거야. 그런 거하고 어떤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체가 안심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박스 매매를 과감하게 탈출할 수 있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노란 통에 들어오신, 열두 개선까지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제가 명쾌하게 깔끔하게 장시간 이해될 때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250으로 일단 아까 세팅을 해서 지지 정황선을 근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21이나 120 정도 화면 크기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5분봉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고 1분봉으로 매매를 하셔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보여주는 샘플은 5분봉 매매입니다. 제가 항상 소개해 주신 6.25 전쟁선 매매 기법, 그걸로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선을 딱 걷어놨잖아요. 이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디서 매매를 할 것이냐. 자, 여기서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매도, 매수. 그렇죠? 그럼 매도, 매수의 두 가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아시면 돼요. 매도, 뭘 알면 된다? 자, 영망치하고 데드 크로스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영망치라는 건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 영망치가 나와줬죠. 이게 뭐냐면, 자,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걸 바로 영망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길게 달렸을까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위로 올려가려고 했는데 위에서 자꾸 찍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캔디 이렇게 영망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봐요? 자, 여기가 아, 저항 라인이구나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가지를 보조지표를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밑에 나오잖아요. MACD, 매도, RSI, 매도. 그러면서 여기서 횡벌하고 저항 받으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잖아요. 깔끔하죠? 이것만 매매하시면 되고. 자, 골드 크로스는 반대죠. 그러면 망치가 나와죠, 망치. 망치, 그렇죠? 자, 망치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망치, 딱 나왔죠? 골든 크로스 딱 나왔잖아요.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총선 어디서 한다? 손 딱 권 놨잖아요. 저항 받잖아요. 그럼 미련 없이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안 권 놨으면 어떡해요? 아, 더 올라가겠지 하다가 수익 본봉으로 여기까지 내려오면 손실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나도 짧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노란 투기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가행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매매에 있어서의 노하우까지 함께 정확하게 파악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방송 시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더 많은 노하우들 지금 바로 함께할 수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마스터님과 바로 함께하면서요.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물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방송 종료 전까지 함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는 낯삭 복귀에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전략으로 15,060에서 70선에서 저항 확인 후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이게 뭡니까? 어떻게든 좀, 어떻게든 됐네요. 그런데 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1시까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시간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딱 캔들 봐도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법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역망치가 나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맞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불규칙적인 어떤 캔들이 나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수익을 내려고 한테 1차 수익, 2차 수익. 거기서 마무리하고 빨리 주무시는 게 저는 가장 빠른 오늘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새벽 1시까지 기다려 봐서 또 하실 분은 뭐 상관없습니다. 대신 상당히 좀 지루한 장이 될 테니까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자, 또 내일 있잖아요, 그렇죠? 왜? 지구가 멸망하는 그 날까지 파생시장은 존재를 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만을 위해서 살 겁니까? 자, 그런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 많아도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뭐 이유가 많겠죠. 뭐 1회 전에, 나는 1회에서 오늘 뭐 수익을 내야 돼, 뭐 등등 이유가 많겠지만. 자, 매매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유를 달지 마세요. 자, 매매는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그렇죠? 이유가 달고 뭐고 하고 그러면 일단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됐어요. 자,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도 어떻습니까? 심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100회에 무익하고요. 100전 100패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절대 이유 달지 마시고 냉철하게. 그리고 매매할 때만큼은 정말 편안한 자세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수익 내시면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희입니다. 네. 역시 천명마스터님은 천명마스터님이십니다. 매번 방송 나오실 때마다 단타 전략으로 큰 수익 내주고 가시는데요. 모든 전략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지 오늘 방송은 하루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함께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꼭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준 베이지북 심층 분석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지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핵심 요약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전략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단기로는 15,060에서 15,070포인트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익절은 1차로 15,040포인트 2차로는 15,020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골드 전략 역시 세워주셨는데요. 배기빌 2평선 돌파로 상승전환 시그널 나왔고 MACD와 RSI 역시 상승 추세지만 전일 급증에 따른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1시 파월 회견 확인 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도 오일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단기 변동 라인 60일 2평선에서 강력한 지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이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확대될 경우에는 90달러 도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바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패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